레이니즘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아 베풀어 야 소품까지 그걸 갈 곳이야 찰나 일단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빠는 그런 파가 아니고 약간 웃긴 파야 웃긴 파 그러면 야 네가 아빠를 이렇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자신은 네가 한번 해봐 뭐 해볼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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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화철이 끼 안 밀려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랩도 안 할 게 다른 게 쟤는 비주얼이에요 슈퍼스타 케이 나왔던 장문복? 장문복 같은 느낌이 좀 있던데 장문복 랩 보여드릴까요? 괜찮아 탈락 어이구 깜짝이야 다음에 더 잘하셔서 돌아오겠습니다